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다세대주택입니다. 9호선 삼성중앙역 도보 5분 거리 2012년 10월 중공됐고요. 5층 건물 내 4층 정보 방 1개 욕실 구조로 지어진 곳입니다. 매매금액 1억 8천만 원, 전세시 보증금 1억 1천만 원 활용 시 실투자금 7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월세시 보증금 3,400만 원, 월 50만 원 감안하고 투자하면 실투자금 1억 4천 6백만 원으로 전망되는 곳입니다. 강남구로 와봤습니다. 삼성동에서 부동산 정보 만나볼 텐데요. 입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동은 강남의 중심지인데 향후 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더해지면서 앞으로는 강남의 더 중요한 중심지가 될 거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위치해 있는 원룸입니다. 먼저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보 5분 거리에 9호선 3성 중앙역이 위치해 있고요. 또한 도보 거리에 9호선과 분당산의 환승역이죠. 선정능역이 위치해 있는 더블 역세권의 물건지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2호선 3성역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3개의 노선으로 편력의 각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 지하철 노선망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도로망을 말씀을 드리면 물건지 앞에 있는 영동대로를 통해서 올림픽대로라든지 아니면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로 진출입이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각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삼성역에서 강남역까지, 강남역까지 이 테헤란노에는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각 기업들이 산재에 있는 업무 중심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테헤란노로를 따라서 각 업무 중심지로의 진출입이 아주 빠른 도로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을 말씀을 드리면 도버거리에 위치해 있는 선능에서 휴식이나 산책을 즐기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탄천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한강시민공원까지 수변공원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생활 편의시설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기는 삼성동이라는 중심지다 보니까 생활 편의시설이 잘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코엑스몰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코엑스몰에서 쇼핑이라든지 외식, 문화생활까지 같이 한 곳에서 다 즐기실 수 있는 만큼 편리한 생활 편의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본 물건지에 인접해 있는 강남구청이라든지 강남세무소가 위치해 있어서 관공서에 여기까지 아주 편리하게 보실 수 있는 잘 갖춰진 생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노선을 이용 가능한 곳이고 또 강남 중에서도 중심 강남구 삼성동의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입지 여건 소개해 주셨습니다. 강남구는 좀 다양한 소재가 있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꼽아볼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그 다음에 영동대로 지하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그리고 잠실운동장 재개발로 인한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시에서는 현대자동차 GBC와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를 허가 문제를 한 6개월 정도를 땡겨서 올해 안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먼저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말씀을 드리면 지하 7층에서 지상 105층까지의 초고층 빌딩으로 해서 향후에는 현대 기아자동차의 회사원들이 입주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단순히 업무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컨벤션이라든지 전시장, 문화공간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유입이 될 거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영동대로는 삼성역에서 봉운사역까지의 거리를 그 구간을 지화시키면서 이 지상공간은 광화문광장의 약 1조 5매 규모의 녹지공간으로 탈바꿈을 할 예정인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을 할 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하공간은 GTX A노선과 신호선, KTX 동북부 연장선하고요. 경전철인 위례 신사선, 2호선까지 총 5개 광역 철도가 더 들어오게 되므로 들어오게 되고요. 또한 버스 환수센터, 도심공항, 터미널까지 들어오고요. 당연히 교통으로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곳에는 전시장과 공연시설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의 중심 역할과 함께 문화시설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므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을 할 거다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실운동장 재개발로 인한 국제부로 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국제업무 마이스지구와 함께 여기에는 비즈니스호텔과 특급호텔이 함께 들어갈 거고요. 그만큼 이곳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향후에 지가 상승을 보실 수 있는 개발 호재다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강남 부동산의 호재 포인트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호재 설명해 주셨는데요. 건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본 매물지는 중심지 삼성동에서도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총 5층 높이의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4층에 위치해 있는 오픈형 원룸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조로는 방 하나와 욕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임차인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옵션상은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조용한 주택가에서 퇴근한 후에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고급 주거단지에 위치한 곳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 이용 시에는 1억 1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 이용 시에는 실투자금 7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이용 시에는 보증금 3,400만 원에 월 50만 원으로 현 임차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 투자하시게 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이고요. 월세 이용 시에는 실투자금 1억 4,6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도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겠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